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옥수혁 배역사입니다.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... 아, 잡았다! 아, 대게 잡았다! 안녕하세요. 데일리머드 김나영 기자입니다. 떨어지지가 않아. 뭔가요? 기관사가 죽었다고? 이번이 스물두 번째네. 옥수혁이 개통하고 지난 3시 몇 년간 옥수혁에서 사고를 죽은 사람. 오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? 뭔가를 찾으려고 음모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앞에 뭐가 있어? 옥수혁 계단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90% 10 11 14